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배를 좋아해요. 배를 좋아해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감히 있어요. 감히 있어요. 2번 포도예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요?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4번 4번 어제 뭐 했어요? 어제 뭐 했어요? 5번 5번 회사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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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누구하고 밥을 먹었어요? 누구하고 밥을 먹었어요? 누구하고 밥을 먹었어요? 5번 다음 말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늦어서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8번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손님 뭘 드시겠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뭘 드시겠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10번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편지를 미국으로 보내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편지를 미국으로 보내고 싶어요. 11번 책상하고 의자를 사러 왔는데요. 책상하고 의자를 사러 왔는데요. 의자를 사러 왔는데요. 네. 이 책상은 어떠세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 보기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예요?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실례지만 올해 몇 살이에요? 스물일곱 살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올해 몇 살이에요? 스물일곱 살이에요. 13번 비가 아직도 와요? 네. 춥고 바람도 많이 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비가 아직도 와요? 네. 춥고 바람도 많이 불어요. 14번 이건 누가 찍었어요? 제 친구가 찍었어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건 누가 찍었어요? 제 친구가 찍었어요. 잘 나왔지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여기 빵 맛있지요? 여기 빵 맛있지요? 하나 더 먹어요. 많이 먹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빵 맛있지요? 여기 빵 맛있지요? 하나 더 먹어요. 많이 먹었어요. 16번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컴퓨터에서 소리가 안 나요. 17번 이 시계 여기쯤 걸까요? 음, 조금만 더 오른쪽에 걸어요. 여기 창문 쪽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시계 여기쯤 걸까요? 음, 조금만 더 오른쪽에 걸어요. 여기 창문 쪽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민수 씨, 제가 빌려준 책 다 봤어요? 아직 다 못 읽었어요. 빨리 읽고 금요일에 돌려줄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제가 빌려준 책 다 봤어요? 아직 다 못 읽었어요. 빨리 읽고 금요일에 돌려줄게요. 19번 오늘 같이 저녁 먹을래요? 미안해요. 오늘은 일이 있어서 바빠요. 네요일에 돌려줄게요. 내일은 괜찮은데. 내일은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요. 그럼 다음에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같이 저녁 먹을래요? 20번 저기요. 어머니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 가방은 어떠세요? 요즘 인기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어때요? 아, 이것도 아주 좋아요. 크기도 크고 안에 작은 지갑도 들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기요. 어머니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 가방은 어떠세요? 요즘 인기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그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어때요? 아, 이것도 아주 좋아요. 크기도 크고 안에 작은 지갑도 들어 있어요. 21번 이거 경주 가는 5시 기차표인데요.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몇 시 표로 바꿔드릴까요? 오후 3시 표로 부탁합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경주 가는 5시 기차표인데요.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몇 시 표로 바꿔드릴까요? 오후 3시 표로 부탁합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22번 안녕하세요. 전에 이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웠는데 다시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네, 어서 오세요. 그때 얼마나 배우셨어요? 6개월 정도 배웠어요. 오늘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네, 먼저 여기 신청서부터 써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에 이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웠는데 다시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그때 얼마나 배우셨어요? 6개월 정도 배웠어요. 오늘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네, 먼저 여기 신청서부터 써주세요. 네, 먼저 여기 신청서부터 써주세요. 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3번 이 양복하고 셔츠 지금 세탁할 수 있어요? 그럼요. 언제 입으실 거예요? 금요일까지 될까요? 제가 토요일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셔츠는 내일 찾을 수 있는데 양복은 시간이 좀 걸려요. 토요일 아침에 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양복하고 셔츠 지금 세탁할 수 있어요? 그럼요. 언제 입으실 거예요? 금요일까지 될까요? 제가 토요일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셔츠는 내일 찾을 수 있는데 양복은 시간이 좀 걸려요. 토요일 아침에 오세요. 24번 안녕하세요. 어제 앞집으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은행은 없어요? 아, 집 근처에는 없어요. 지하철역까지 가셔야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앞집으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은행은 없어요? 아, 집 근처에는 없어요. 지하철역까지 가셔야 돼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금은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보세요? 저, 박민호예요. 이번 기타 공연 날짜가 정해져서 전화했어요. 저희 공연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이고, 장소는 한강공원이에요. 공연을 하기 전에 재미있는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꼭 오셔야 돼요. 그럼 토요일에 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보세요? 저, 박민호예요. 이번 기타 공연 날짜가 정해져서 전화했어요. 저희 공연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이고, 장소는 한강공원이에요. 공연을 하기 전에 재미있는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꼭 오셔야 돼요. 그럼 토요일에 봐요. 그럼 토요일에 봐요.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수 씨, 주말에 민속촌에 다녀왔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거긴 직접 해볼 수 있는 것도 아주 많아서 좋지요? 네, 저도 예쁜 한복도 입어보고 옛날 집도 구경했어요. 저는 떡 만들기를 했는데 직접 만드니까 더 맛있었어요. 민속촌은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정말 좋았어요. 민수 씨, 주말에 민속촌에 다녀왔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거긴 직접 해볼 수 있는 것도 아주 많아서 좋지요? 네, 저도 예쁜 한복도 입어보고 옛날 집도 구경했어요. 저는 떡 만들기를 했는데 직접 만드니까 더 맛있었어요. 민속촌은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정말 좋았어요.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혜 씨, 이따가 퇴근하고 수진 씨 병원에 같이 갈래요? 왜요? 수진 씨가 어디 아파요? 아, 못 들었어요? 지난 주말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앞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요? 전 몰랐어요. 그러면 이따가 같이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혜 씨, 지혜 씨, 이따가 퇴근하고 수진 씨 병원에 같이 갈래요? 왜요? 수진 씨가 어디 아파요? 아, 못 들었어요? 지난 주말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앞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요? 전 몰랐어요. 그러면 이따가 같이 가요. 29번 30번 20번 지혜 씨, Kin IV 276, 20 notions GIS 2 파우처 に